자 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쥐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냐면은 7월 22일날 배달의 민족에서 치믈리에를 뽑는 시험을 본다고 해요 일단 치믈리에가 뭐냐면은 우리 흔히 소믈리에 아시죠 소믈리에는 포도주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알맞는 포도주를 이렇게 권해드리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소믈리에 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치킨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치킨을 추천해드리고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해요 거기에 응시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꿀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치킨을 깔아놓고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치믈리에는 모든 치킨들마다 맛, 식감, 그리고 향 모두 다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격증을 드리는 시험을 열어서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또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드린대요 근데 이 자격증을 어디서 인증해주는 거냐 대한민국 배달 어플 1등인 배달의 민족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아 괜히 탐나네요 치믈리에 자격증 탐난다 근데 이 자격증을 어디에 써먹냐 흔히 좀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이 자격증은 우리 추후에 외식업 쪽에 취직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음식 관련된 일에 종사하실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치믈리에 자격증이라는 이런 시험을 연다고 합니다 자 일단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시험을 어떻게 보냐 어떤 방법을 응시하지 라는 궁금증 갖고 계시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7월 7일 오 럭키 세븐이 두 번이네요 7월 7일 배민문방구 온라인 사이트에서 시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요즘 토익이나 그런 토플 그런 시험들 많이 보시는데 와 시험 과목이 치킨이라니까 괜히 일단 기분은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 많이 모르시잖아요 궁금해 하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이라면 팁이고 예상문제라면 예상문제인 몇 가지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일단 정말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선정해서 이렇게 시켜봤고요 왜냐하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우리 시험을 보면은 뭐 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생긴 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말 조금 조금씩 다른 차이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비슷한데 정말 한 끗 차이로 다른 것도 있고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정말 시험에 출제된다고는 정답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상문제 낸 것들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문제 하나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첫 치킨 체인점 치킨 프랜차이즈의 이름은? 이 치킨집 이름은 림스치킨이라고 해요 다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고요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상식부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양념치킨은 과연 어느 브랜드에서 판매를 시작했을까요? 자 정답은 1982년 페리카나에서 처음으로 양념치킨을 팔았대요 와 진짜 오래됐다 양념치킨 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면 첫 간장치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한번 찾아보시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내가 찾아서 해보는 것과 느낌이 다르고 또 딱 머리에 꽂히는 게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은 치킨 프랜차이즈 집들 중에서 두 마리 치킨을 판매하는 곳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두 마리 치킨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이라는 문제가 출시된 다음에 여러가지 쭉쭉쭉쭉쭉 나오고 아닌 곳도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두 마리 치킨만 파는 곳에 이름이 써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안 파는 곳들에 이름이 써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글로 된 문제들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저런 상식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치킨을 깔아놓은 제일 큰 이유 이제 시작됩니다 고우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임의대로 빨간 매운 치킨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중에 멕시카나 땡초치킨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일단 이런 사진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이 멕시카나의 땡초치킨이에요 근데 멕시카나 땡초치킨 어? 왜 고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글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멕시카나 땡초치킨이고요 2번째 있는 거는 BHC의 맵스터예요 맵스터는 이렇게 고추가 들어있고요 자 여기 3번째 있는 거는 네네치킨의 핫쇼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굽네치킨의 볼케이노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조금의 차이점 보이죠? 양념의 색이라든가 올려진 토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예상해 볼까요? 요즘 치킨 위에 치즈가루를 뿌린 그런 치킨들 정말 많잖아요 그럼 이중에 과연 BHC 뿌린 크림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자 확인하셨어요? 정답은 1번 자 1번이 BHC의 뿌링클이고요 2번이 멕시카나의 눈꽃치킨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3번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즈 맛이에요 자 정말 헷갈리죠 이런 게 사진으로 딱 나온 다음에 이중에 이번에 살짝 돌려서 멕시카나의 눈꽃치킨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정말 멘붕일 것 같아요 생긴 게 정말 비슷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은 한 끗이 다르거든요 색이 제일 진한 게 BHC이고요 제일 색이 부드러운 게 멕시카나 눈꽃치킨 그리고 색이 제일 옅은 게 네네치킨의 치즈 스노윙이거든요 이런 차이점의 치킨들 우리 다 아셨나요? 치킨을 한 군데씩만 시켜드셔보면은 이런 건 절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넣고 먹으니까 조금의 차이 보이세요? 자 그러면 3번 정말 나올 만도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치킨계에 한 획을 그은 일명 신호등 치킨을 판매한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예시 1번 네네치킨 2번 멕시카나 치킨 3번 BHC 4번 멕시칸 이러면은 멕시카나야 칸이야 헷갈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정답은 2번 멕시카나입니다 아셨죠? 신호등 치킨을 판매한 브랜드는 멕시카나고요 저에게도 좋은 추억을 주었죠 4번 문제 요즘 후라이드 치킨들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옛날 치킨처럼 그런 식으로 한 한 데가 전분만 살짝 묻혀서 튀긴 데가 있다 치면은 겉을 되게 튀김가루를 다른 식으로 입히셔서 어떤 데는 바닷물결무늬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엠보싱 모양이 있죠 그런 구름 모양으로 된 치킨 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중에 겉에 껍질 튀김결이 바닷물결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충만치킨은 이렇게 볼록볼록 볼록 엠보싱처럼 돼 있는 이런 차이점도 있거든요 자 이런 정말 세세하고 미세한 정말 작은 차이점들 시선으로 보기에 다른 것들 우리 많이 많이 확인해 놔야 되겠죠 어떻게? 치킨 여러 개를 시켜서 자 이번엔 5번 문제 교촌치킨에는 두 가지 이름 정말 비슷한 메뉴가 있어요 교촌 살살 치킨 소이살살 치킨 자 과연 두 개 중에 어떤 게 살살이고 어떤 게 소이살살일까요 정답은 이쪽 님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소이살살이고요 여기 있는 게 살살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일 크게는 살살 치킨은 조각이 크게 오고요 소이살살은 조각이 잘려와요 그리고 소스도 달라요 살살 치킨은 이렇게 허니 머스타드랑 잔발라야랑 레드 디핑 소스 세 가지의 소스가 와서 이 치킨을 찍어 먹는 거고요 그리고 소이살살은 밑에는 양파랑 파랑 채쳐 있어서 이 위에다가 간장 소스를 뿌려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이름들마다 정말 한 끗 차이 정말 다른데 어떤 게 어떤 거지 라고 확인하기 힘든 것들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치킨들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치킨들 중에 국내 볼케이노 치킨이 밥이랑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출시된 숯불 치킨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지코바 치킨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지코바 치킨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국내 치킨과 다른 점은 고추가 들어있고요 떡도 들어있어요 자 아셨죠? 그냥 치킨의 상식 아닌 상식 많이 먹어봐서 많이 알고 있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필기 시험이고 또 중요한 시험 하나가 남아있는 게 실기 시험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한 시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게 먹어야 되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대요 드셔보시고 이게 어디 치킨인지 맞추시는 이런 문제를 또 출시한다고 하니까 가셔서 드셔보셔야 돼요 제가 몇 날 며칠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설명을 해도 이거는 직접 드셔보시지 않으시면은 확인하실 길이 없거든요 이참에 어? 아니 우리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책 사서 공부하고 그리고 실기 시험 때문에 학원에 가서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치킨 먹는 타당한 이유가 생겼네요 왜냐하면은 치믈리의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특히 외식업 쪽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회사에서 끝나고 회식할 때 치킨 먹으러 가면은 아 이거 어디 치킨이네? 어 어떻게 알아요? 나 치믈리의 자격증 있어 아 멋있잖아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 탐난다 치믈리의 근데 정말 제일 어려운 치킨 중에 하나가 후라이드일 것 같아요 양념은 맛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진짜 후라이드에 관한 거는 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후라이드 치킨을 실기 시험으로 드실 때는 맛도 맛있지만 껍데기의 그 식감을 한번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치믈리의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주 간단한 팁을 드렸으니까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치믈리의 자격증 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험 접수는 언제? 럭키세븐 7월 7일 배민문방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받으니까요 일단 네이버 다음 포탈 사이트에다가 배민문방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더 나올 거예요 시험은 7월 22일이니까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모두 시험 잘 보시고요 자격증 따신 분들은 꼭 자랑하세요 왜냐면 불었거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저는 남은 치킨 저희 벤치패밀리 애들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들 좀 불리러 갔다 올게요 주진영님! 치킨 먹자! 왜요? 어우야! 어! 보이셨어? 교훈은 계속 제ι어로 colleagues 교환 주진영님! 제가 존경을 따라서 기름 3 20 23 wear